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르사토 노제로 구입한 청소기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리스 오오야마의 SCD-190PW 제품입니다 아이리스 오오야마는 생소한 메이커라 사기 꺼려졌었는데 이번에 신청해서 보니 푸르사토 노제치고 배송이 매우 빨라서 인상이 좋아졌어요 주문하고 두 달 이상 걸리는 제품도 있는데 이 청소기는 주문 후 이틀 뒤에 도착했습니다 다이슨 청소기가 노안으로 상태가 안 좋으셔서 아이리스 청소기가 도착할 때까지만 살아있어 달라고 기원했죠 배송이 빨라서 정말 죽다 살아난 느낌입니다 내용물을 다 꺼냈기 때문에 상자는 치우고요 비닐을 뜯습니다 참고로 이 청소기의 가격은 아마존에서 36,970엔입니다 후르사토 노제 액수는 12만 5천엔입니다 제품이 아주 깔끔하네요 약간 샤오미 같은 느낌도 듭니다 뭔가 무인양품 같은 느낌 다이슨으로 최후의 청소를 합니다 다이슨으로 최후의 청소를 합니다 드디어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여기까지다 고꼬마대다 지금까지 고마웠다 다이슨 그럼 새 청소기 맛좀 볼까요 렛츠고 자동모드는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아이리스 오오야마 꽤 쓸만한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오랜만에 슈라스코를 먹으러 왔습니다 역시 피카냐는 최고네요 밟잇살을 정성스럽게 잘라주십니다 침이 넘어갑니다 맛있는 밟잇살 중고물품 판매점 북오프에 왔어요 일단 안을 들여다볼까요 음 유의한 카드가 있구요 여기는 포켓몬 카드가 있습니다 포켓몬 카드가 20만엔이 넘네요 포켓몬 카드 버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레어카드는 정말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제 어렸을때 하던 드래곤볼 카드가 떠오르네요 다른 코너도 구경해볼까요 학용품 류가 보이구요 이게 다 골프채입니다 게임소프트도 팝니다 신작도 놓여있었구요 이렇게 케이스가 없는 소프트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3DS 삼다수 예전에 많이 했는데 말이죠 스위치 게임기 본체도 구입 가능합니다 컨트롤러도 있네요 각종 피규어도 판매합니다 안야가 아주 끌리네요 아버지는 1800엔에 팔고 있네요 아이들 시치고상 의상도 있어요 아이들 시치고상 의상도 있어요 소품들도 있구요 유카타는 얼마나 할까요 음 550엔 파격적입니다 놀라운데요 이건 510엔 가격표가 왜 이리 안잡히는지 여성용은 810엔 유모차도 여러종류 있었습니다 이 차일드 시트는 880엔 이런 아동복은 얼마나 할까요 이건 330엔 옷은 시착실에서 입어보고 사이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명품 판매 고너입니다 샤넬백이 보이네요 한 70%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으려나요 가장 무난한 루이비통 자이언트 로고도 보이네요 고찌 음 여행가방으로 아주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모니터 일렉기타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확실히 밴드 인기가 많이 쉽긴 했죠 선풍기에 미용가전까지 없는게 없었습니다 건반 악기도 있습니다 건반 악기도 있습니다 전쟁 반대 대모를 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반대 대모를 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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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